네, 투데이 박감시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코스피 2265선, 그리고 코스탁은 현재 680선입니다. 코스타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 둘씩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도 보시면은 아 백신 쪽이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지금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재료, 개별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고 오늘은 몇몇 종목이 지수를 유지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코스탁이나 코스피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상영 팀장,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세원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8%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상승을 견인한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금융이었습니다. SK하이넥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2% 가까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관련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인사 발표가 있었다는 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2277포인트에서 1.18% 상승한 점에서 고점을 형성했고 그리고 오후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0.6%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지들의 강세를 보인 점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반도체 지수가 0.7% 상승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개별 기업들의 그런 수익률을 보면 또 구글이 2% 상승, 애플이 1.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0.5% 상승. 최근에 구글이 1조 클럽에 또 가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팽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이 국내 증시에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쪽에 인사가 발표가 나면 일제히 다 모든 언론에서 이 점을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인사 발표에는 저는 좀 별다르게 유독 이게 눈에 띈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미국 쪽의 기술주의 강세가 혹시 이들의 종목군으로 이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상 이맘때 지내면 삼성전자 인사 발표가 지금 미디어 쪽에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지금 지난주부터의 특징이 뭐냐면 몇몇 종목들이 지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데 지수는 올라요. 코스피는 특히 이런 특징이 좀 나은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혹시 설날 자금 때문에 코스탁 약한 건가요? 그런가요? 아니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설날 자금 때문에 빼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 미증시를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거기가 우리의 답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미증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 날 흐름인데요. 대부분 다 빠졌어요. 특히 중수형주도 0.3% 넘게 빠졌고요. 대신에 애플이랑 알파벳, 퀄컴 좀 특징적이죠. 반도체 업종이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가 0.6% 넘게 0.7%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이 퀄컴이 4.5%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보압 마이너스였고 텍사스인즈버 좀 올랐고 인텔 마이너스 다 이렇거든요. 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퀄컴이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해서 4% 가까이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이 퀄컴에 대해서 시티그룹에서 5G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적과 수자의 연구견을 상영조정했죠. 5G 가격은 인하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를 퀄컴이 좀 이끌 것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을 보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상승 출발을 하냐면 이쪽이 이제 일부 목표적과 상영조정도 했어요. UBS가.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별로 그냥 강보화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더 못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가 장마가만 1시간 남겨놓고 갑자기 치고 올려요. 애플도 보면 아침에 뭐 모고스텐이나 이런 쪽에서 그 아이폰 판매 주기가 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목표적과 상영조정 했는데 노무라도 목표적과 상영조정 하긴 했어요. 근데 노무라의 그 흐름은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목표적과를 상영조정 했지만 이게 318달러잖아요. 근데 280달러 정도밖에. 그러니까 뭐냐면 5G 산업에 대해서 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애플을 보는 시각이 다르느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보악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증시의 특징을 보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부 대형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입니다. 그것도 장 막판에 인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과거 목요일 날이나 지난 수요일 날이나 이런 때 보면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보통 장 초반부터 튀어서 시작해서 횡보하거나 매물 나오면 빠지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호재성 재료가 나온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악재성 재료가 나온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내대비라든지 효력팩까지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고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종목들조차도 장중에는 별로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그 위험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왔었던 미증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식이냐면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18.6배 18.6배라는 뜻은 과거에 법인세인이라 했을 때 그때 당시 수준보다 더 높아요. 지금 굉장히 밸류가 높네요. 그렇죠. 그게 부담이라는 얘기죠. 5년 평균이 16.7배에 10년 평균이 14.9배인데 이걸 크게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서서히 미증시도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실적 시인이 시작됐죠. 보통 과거에 보면 지지난주에 2% 마이너스였거든요. YY로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섹터나 이런 쪽에 실적 발표가 계속 지르면서 한 10% 정도가 한 50개 종목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마이너스 2%가 줄어드는 경향대로 보이는데 여전해요? 마이너스 2.1% 더 늘었어요. 더 늘었네요. 그리고 원래 미증시 초반에 실적 발표가 어린이 서프라이즈가 높아서 보통 80%에서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2%. 낮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모습이 살짝 약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의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올해 상단을 깨고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 밀려서 올라갈 수는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한 번 더 간 건가요?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중국증시에서 중국공업공신부 쪽에서 5G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전환을 확 했던 요인은 이민은행의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은행 쪽에 유동성 공급한 거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은행, 보험, 금융주들 유동성 공급 거기다가 애플, 테슬라, 하웨이 관련주들 거기다가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의시장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즉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무슨 호재성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개별 지수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의시장은 그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대신에 거기다가 또 하나 외국인의 선무수가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매수세가 딱 전환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된 거죠. 저 기관의 매수 들어오는 거 정말 얼마나 모르는 거 같아요. 그거 이제 외국인의 선무수가 선물순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차인효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추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하락 종목들이 더 많고요. 우리나라 주의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은 28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저희들이 원래 국내 올해 주식 전망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말 랠리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흐름이 연초까지 있을 것인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도할 것은 수출 대형주다. 대신에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할 때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휴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변화는 없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지켜보는 게 답이긴 한데 악쇄성 재료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사실은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생각보다 잘 됐다. 그런데 EU와의 무역 협상은 문제가 좀 있을 거다. 중국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의 칼날이 유럽 쪽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것도 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트럼프와 문의신 같은 경우는 2차 무역 협상 이후에 관세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2차 협상은 관세 처리하고 나서 하자. 이런 식의 불협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중복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중국 증시의 흐름도 종합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힘보다는 수급적인 힘은 힘든데 내부적인 힘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쪽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흐름이 계속 지금 우리 증시는 진행이 되고 있군요. 장이 마감이 됐고요. 잠시 후에 그 마감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